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레는 그냥 감자 당근 양파 그리고 조글조글한 건 고기 대신에 꽃감 꽃감을 넣은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꽃가려면 그냥 마트에서 참고 감자랑 당근이 익으면 카레를 넣겠습니다.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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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달아 카레 국물 달아 달아 추억 달아 João 카레 공양 삼아 조금만 홈 설탕 치iat 다 고춧가루 후에 꽃감 카레 완성! 저희 집은 밥에 시커먼 깨를 넣어서 요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고소하니 맛있더라구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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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지나 어디 정관이가 먹네. 여기 지하집이 굳이 파 파 담았으면 맛있을텐데 파가 쫄쫄쫄깍 그런 맛이 나는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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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놨다가 보니까 은박지 그 안에 들어있네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이게, 이게 쪼끄미인가? 음... 됐어. 잘 먹겠습니다, 카레. 난 이것이 시간은 걸리는 줄 알았네. 이거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 여기다가 고기도 넣대. 응? 고기도 넣었더라, 상담원은. 고기가 없어서... 꽃감 넣었어.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꽃감 넣었어? 응. 꽃감 넣은 카레 한입. 음... 음... 아,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다네, 꽃감 씨붕이. 응. 잘 익었지? 잘 익었지? 맛있겠다. 엄마, 뽀시락지가 없네. 응. 내 꺼내려고 못 찾았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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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함지에 있다니까. 어디? 여기? 응, 밑에 함지. 아빙이. 빼봐? 내가 안 할게 해줬지. 아, 엄마가 안 할게 해줬다니까. 내가 김진영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내다 먹을지 알고. 아니, 엄마, 엄마껀데 뭐. 맛나다고 나는... 동종국을 얼마인지, 크다니 못 찾은? 밑에 함지에... 이거 먼에 담은 지구만 뭐. 이거는 생리가 아니고. 추석을 담은 지구만. 응.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응,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거는 남은 거 다 갖고 오고. 조끼야 커버기. 조끼야 커버기. 오오오오오. 다시 한 번. 왜 이렇게 비비버려, 정마라? 왜 이렇게 비비버려. 이게 원래 카레는 저렇게 먹는 거야. 빵같이? 밥 한 숟갈, 카레 한 숟갈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거야.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카레를. 그런 거야? 응. 엄마 배고 찐들. 우리나라 스타일을 이렇게 비벼먹는 거고 원래 외국에서는 저렇게 먹어요. 그지 마음이 이기고 싶지? 맛있다. 맛있다. 그 사람이 나왔어. 형이라는 사람. 포즈가 진짜 웃기네. 자꾸도 열렸다. 꽃이 있는 거야. 봐봐. 오, 요자다. 오! 발 맞았어? 아니, 다리가. 응. 어디가, 어디가? 어디까지 가? 야! 어디까지 가버려? 잠깐 있었어, 지금. 이를 던지면 죽는다. 돌아오네. 죽었어. 오, 씨. 장애인, 장애인들이? 응, 완전.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하는 거야? 상대관은? 아니, 똑같아. 편다, 편다. 장애인들은 이를 지나가서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가면 안 된대. 맛나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잊지 마시다가. 나라가 돼지. 눈으로 숫고. 뭐? 잠시. 날개의 라인adura. 고소. 날개가 안 볶아. 남은 옆에. 이거 보고 혼낸체라고 해서 금방 오 코치 없는 황나무 만두고 방면이나 때리라 코치라? 이 사람 코치래 오 못 잡았어 어? 연속 안타 연속 안타라는게 어디래? 어디래? 들어왔어? 들어왔어 우와 재밌게 오네 들어왔어 9대7 9대7로 이겼어 어떻게 잘 차네 9대7로 상타네 참 노력해서 안전한 것이 없어 전화무종 전화무종 야구단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하고 있을거죠 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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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뺏어먹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그만큼 맛있어. 날씨가 꾸물은 게 지금 안 먹고 있어. 날씨가 꾸물은. 사람 좀 단맛이 없어. 내가 어제 고구마 한 게 좋는데. 고구마? 고구마가 어디 갔어? 그냥 안 먹었던 거. 삶아놓고. 잘 먹어, 고구마는. 남의 분. 직업장이다, 이 사람. 응, 안 먹는다. 직업장이다, 우리. 봐봐, 48살 직업장에 장홍이. 안 먹는 게 너무 멋있어서. 우리 다는 아저씨도 신부님과 어르신지. 눈이 거칠게. 밭에서 쓰레기 배우다가 가스 통 쥐벼서 눈이 빠져버렸대. 그래갖고 눈을 새로 이렇게 세어박아서. 이렇게 다시 보면. 자기 눈이 아니야. 안쪽이. 어떻게 봐서는 몰라. 아, 그 키 되게 크다. 여자도 안 비는 마. 여자도 안 비는. 둘 다 장애인이구나. 근데. 몸 운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 사람. 여기 다시 봐봐. 아이고. 한 마디에 얘가 더 있네. 이 사람도 장애인이야. 응, 내 안쪽 눈한테야. 키도 크고 이렇게 손 이런 게 막 커지는 그런 증후군이 걸렸대, 여자가. 팔 힘이 없어. 아이고. 예전에 자기 병 못 받아들였었대, 여자가. 지금 괜찮대. 구기기는 누가 안 됐어. 배추 먹어버려야 안 돼. 먹어버려. 응. 간장 찍어 먹은 게 맛있구만. 내가 그래서 간장 꺾었다고.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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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은 거야. 이거 먹어버려. 엄마 입술이 더 노랗다 가래 때문에 아 잘 먹었습니다 백구독 간식 하나 취하지 양바람은 호두가 올게 개네 어 짝짝이로 냄비 씹지 말고 나더리타 나 건강에 밥 비벼먹기 자, 이제 다 먹어야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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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자, 랄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